mbs 뉴스 아나운서 조재천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조재천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사과를 들 것 같지 않던 여름의 무더위가 한층 물러간 요즘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에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문캠퍼스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고세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법 무더웠던 날씨가 사그라지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에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을과 함께 명지대학교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운동장 변화의 시작은 지난 5월 17일 명지대학교와 서대문구청 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대신문에 따르면 인문캠퍼스는 2021년 mcc관 신설에 따라 녹지 확보를 위해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잡초가 무성하고 이곳저곳에 파인 운동장의 상태는 파구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마체전을 앞두고 운동장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운동장의 상태를 개선시키기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명지대학교 총학생의 새로는 백마체전과 새로 온오프를 진행할 당시 고르지 못한 운동장을 고려해 하구들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하였지만 행사 준비와 진행에 큰 아쉬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구들의 운동장 이용 편의를 위해 명지대학교 총무시설팀은 서대문구청과의 인조잔디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확정지었습니다 명대신문 제1330호에 따르면 공사 이후 학교와 구청이 각각 시간대를 나누어 운동장을 관리하고 학교 관리 시간대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명지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에는 대학 구성원을 포함해 지역주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협약 내용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해 예산 4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지난 6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1차 보조금을 교부 지난 8월 서대문구 본예산 2차 보조금을 교부받으며 9월 초 중국 및 체육시설을 개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총학생의 세로는 인조잔디 조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백마체전과 대동제, 천진낭만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운동장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대 및 조형물 설치와 같은 행사 준비 과정에 차질이 우려되었지만 총학생의 세로는 학교 행사가 우선 운영될 수 있도록 운동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명지대학교는 학우들의 편의를 개선하여 활기찬 캠퍼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체육환경 개선에도 힘쓰음으로써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s뉴스 고세경입니다 어느덧 9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롭게 변할 캠퍼스가 학우분들의 대학생활에 활기를 되찾아주길 바라며 이것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